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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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이리와요. 여긴! 여러분이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오늘까지 또 내가 더 얘기하시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하십시오. 인호라는 자존심이 엄청 컸지만 계속 태도에 익혀져 있어서 자유로운 어떤 회의를 하거나 49세까지 했어요. 65세인가? 청년 중입니다. 죽으면. 75세, 79세 이러면.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왜냐하면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오래 살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작용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